2019년 4월 27일 스타트업 고우 공포방송 넘버원 지금은 또마시대 가자 신속히 도와라 팔로우 팔로우미 점프 어? 무슨 소리야? 와.. 미치겠다.. 제발 여기서는 별일 없기를.. 뭐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누가 사는거 아니야? 깨끗한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거짓말.. 깜짝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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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야..? 누구..? 땡γε.. 땡.. stains쪽.. 땡.. 넌..? 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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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냄새야 와..냄새야 와..냄새 와..냄새 와.. 와.. 땡기세요.. 와.. 와.. 또치즈니스 또치즈니스 아.. 잠시만요 왜? 왜? 왜 나와? 잠시만요 집중! 너 잡기구나 너 잡기구나 너 잡기지? 너 옆.. 어디서 건너 왔냐? 너 어디서 건너 왔냐? 너 어디서 건너 왔냐? 너 어디서 건너 왔냐? 어디냐 너? 너 어디서 건너 왔냐? 너 뭐냐? 뭐야 너? 너 뭐냐? 뭐야 너? 뭔데 너? 둘이.. 둘이 OD ries 아.. 하.. 하.. 와..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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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잠깐만.. 와.. 와.. 이야..역대급이구나..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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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몰라가겠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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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들.. 근데.. 중요한 것은 뭔지 아십니까? 제보자 분이 직접 제보해 주신 꼭 가봤으면 하는 장소는 바로 두번째 집이라는 겁니다 여기는 따지고 보면 습기다시라는 겁니다 아셨습니까? 두번째 집 그 메인을 가기도 전에 이 꼴이는 벌써 체력을 39.6%를 써버렸습니다 지금 여긴 습기다시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안되겠습니다 잠깐만요 좀 이따가 들릴지 안들릴지는 모르겠지만 지금은 잠깐.. 저는 어떻게 보면 메인을 가야 됩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두번째 집을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dakikaheiniz 뭐야.. 이거 왜 이렇게 와 줄 Strandias.. 근데 왜 이렇게 만들지 않는다고 와..이거 어떻게 들어가? 이거 어떻게 들어가야 돼? 와..이거 어떻게 들어가야 돼? 오우.. 와..이거 도구리 찔듯한.. 뭔 냄새야? 뭔 냄새지 이거...? 많이 맡아본 냄새인데..? 누구야..? 누구야..? 벽벽벽 정신 차려라 마이콜.. 제발 부탁이다.. 정신 차려라 마이콜아.. 정신 차려라 마이콜아.. 정신 차려라 마이콜아.. Imagine 아니요..? ~~~ 여러분들.. 잠깐 나 뭐 봤어 나 뭐 봤어.. 아까쯤에 여기서.. 나 뭐 봤어.. 나.. 뭔 각.. 흰색 삼각형.. 예전엔 내가.. 흰색 삼각형에.. 천같은거.. 그거 뭐지.. 뭔.. 쟤같은거 지낼때.. 무속인분들이.. 천도할때나 구달때 쓰는 그런 삼각형에.. 무속인분들이 계세요? 무속인분들이 계세요? 무속인분들이 계십니까..? 무속인분들이 계십니까..? 뭐.. 뭐 하세요? 나 나가고싶다.. 진짜 나 미쳐버렸다.. 나 나가고싶다.. 잠깐만요.. 빛을 좀 줄이도록 할게요 빛 때문에 더 예민해질 수 있으니까 이건 이해해 주십시오 이건 이해해 주실거라 믿습니다 저는 분명히 봤어요 무속인들인가 천도를 할 때 죄를 지낼 때 쓰던 하얀색 둥그스름한 모자 위에가 뾰족한.. 그걸 봤어요 지금 한번만 더 한번만 더.. 제발 이 코로나 정신 좀 차리자..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진짜 죄송합니다.. 지나가는 길.. 한번 들렸습니다.. 어디에.. 계십니까? 여기 계세요? 여기 계세요? 여기 계세요? 여기 계세요? 아니요.. 진짜 그냥.. 아니.. 그냥.. 그냥.. 지나가는 길에 말씀이나 들어 드릴 것 같습니다 예.. 별 뜻 없습니다.. 예.. 진짜 별 뜻 없습니다.. 예.. 진짜 별 뜻 없습니다.. 예.. 진짜 별 뜻 없습니다.. 제가 좀 갈게요.. 제가 좀 갈게요.. 화장 푸세요.. 제가 갈게요.. 화장 푸세요.. blur거령.. inku.. ASH.. 아직.. Schedule.. dwarven.. 아까 busy.. 저.. McCAASE gi ¡G 그러니까 office! 저.. 혹시.. izes... увати.. 제발.. 아.. 후우 계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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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별거 없습니다 계십니까? 계십니까? 있다.. 뭐야..? 소름빗.. 소름빗.. 뭐야..? 뭔 말이야..? 소름빗.. 신난다.. 귀엽다.. 혼나.. 오.. 뭐지?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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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십니까? 죄송합니다.. 오지마세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아이씨.. 어.. 머리야.. 아 머리야.. 아 머리야.. 아 머리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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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올라아 뭐라오라.. 뭐라오라.. 뭐라고 했어 방금 나한테.. 뭐라고 했어.. 집에 잡꽃이 들어왔다고.. 집에 잡꽃이.. 지금 나한테 한말이요.. 집에 잡꽃이 들어왔다고.. 무속인이셨어.. 어지러워라.. 내가 여기 온 곳은 얘기를 들어 드릴까 하고 왔어라 내가 여기에서 뭘 살라고 하고 왔어 뭘 훔쳐 가려고 하고 왔어 그냥 어떻게 된 사연이 있는지 그 사연이 듣고 싶어서 왔어라 얘기 좀 해 주시오 도대체 무슨 사연인지 얘기 좀 해 주시오 그것만 듣고 나갈게 그것만 듣고 나갈게 얘기 좀 해 주시오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죠 이거.. 네? 네? 얘기만 듣고 나갈게라.. 이거.. 야옹 포커스가 왜 안마자..? 포커스가 왜 안맞아.. 왜 안맞아..? 포커스가 왜 안마.. 마이콜 잠시만.. 왔다.. 잠시만요 잠시만요 여러분들,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실망하셨더라도 어쩔 수 없습니다 저는 오늘 할 만큼 했습니다 그리고 제보자 분 혹시 보고 계시면 저는 오늘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싶네요 혹시 이 전이든, 그 전이든, 이 터의 자리든 뭐든 간에 무속인 분이 계셨던 곳이 아닌가 그냥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싶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틀렸을 수도 있죠 여러가지 정황들을 봤을 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개짱 부탁드려요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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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우